미시건주 서부 세인트주의 조셉시에 자리한 세인트조셉 고등학교 전국 상위 5%에 드는 학교로 재학생의 대부분이 백인입니다 한국어 교실의 모습 한국어 기초반 오늘은 시간을 말하는 법에 대해 배웁니다 교사 노미자 씨는 즉흥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가며 참여를 유도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쉽고 또 어려운지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의 buen일하고요 알파벳이 지år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어를 배우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맞아 모든 것이 심해안을 수 있는데 definitely the alphabets, learning those are easy. The hardest part is the sentence structure because the verbs are placed at the end of the sentence and that's very different from English where it's placed in the middle so. I love the writing and it's very easy and I learned it in a few days, maybe two days. And what's not easy is I guess learning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s and learning the grammar. But it's... it should all come to me at some point. St.Joseph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현재 2개 과정으로 정규 수업으로 편성된 지 2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육자로 이름을 날렸던 노미자 씨. 지금은 한국어 교사로 인기가 높습니다. 엄마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불러요. 저는 제 어머니를 불러요. 제 어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만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수줍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크리스나를 아는 많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 친구가 무대에서 팬댄스를 한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한다고 노바드춤도 주고 너무나 내성적이었던 성격으로 혼자 컸는데 코리안 클럽 액티버티를 하면서 굉장히 아웃고잉 됐다고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셔서 전적으로 지지를 잘 해주셨어요. 크리스티나는 장래 엔지니어가 돼서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뭐, for a career, I want to be an engineer. So, I was thinking at the college I'm going to, they have an international minor. So, I was thinking about getting that along with my engineering degree. I could do it anywhere in the world, but I'm thinking probably Korea because of my experience that I've had. So, I'll continue learning Korean in college and then also study abroad there. And then I hope to someday maybe work for, like, Samsung, or, like, Hyundai, or Kia, or one of those companies. 코리안 클럽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케이티. 코리안 클럽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인 코리안 클럽의 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리안 클럽에 오는 그들 말고 좀 더 넓게 스쿨 바디하고 스프링에 임팩트를 주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다행히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둘째 해에 코리안 페스티벌할 때는 정말 이 지역 사회가 술렁일 만큼.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코리안 클럽 활동에서 태동했습니다 본래 교사 노미자 씨는 이 클럽을 도와주던 학부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교육 경험과 열정 노하우는 음악과 음식 문화의 클럽 활동이 한국어 수업 개설로 이어지게 했고 정식 교사로 임용돼 수업을 맡게 했습니다 클럽이라는 것을 통해서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준 거죠 그게 바탕이 돼서 바탕이 됐지만 사실 클래스 오픈하기는 무리였어요 무리였는데 이제 굉장히 영상안의 도움도 컸고 학교 교사 선생님이 굉장히 2년간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셨고 그래서 수업을 오픈하게 된 건데 클럽으로 처음에 이렇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준 게 이 학교에서는 코리안 클래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던 좋은 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어 교실을 둘러보는 제프 런저 교장 그는 교사 노미자 씨의 교육 방식과 열정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어 공부는 글로벌 시대의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열정의 아이디어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사이에 관계하는 게 가능한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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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oof or occupations where you know that could possibly be very beneficial to them so I was very open to the idea and we were able to work out a program where Mija was able to begin teaching a class for us and we had some support from the Korean consulate in Chicago and it has been just a fantastic opportunity for for many many kids do them independent study challenges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online my brother actually learned Korean first and I had his textbooks so I decided to learn my own and then I came to high school and we had Korean club and something named taught me Korean and then right now I'm taking Korean too Bomsu is so cool 짱이야 짱이야 you don't understand 최고야 so 똑똑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봉수입니다 저는 Girls Day를 좋아해요 Girls Day Mina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매우 생소했던 학생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전하는 교사 노미자씨 그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 언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를 알려면 그 사회 전반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수업이 저는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히스토리 공부도 들어가고 소셜 어떤 놈 같은 거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실주를 하는지 실제 현재 과거 미래 고조선부터 다 한번 훑어요 학기 초에는 애들이 관심이 있건 없건 나름대로 재미를 줘가면서 훑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쫙 타임라인도 그리게 하고 미국 애들이 한국이라는 너무나 머나먼 새로운 세계를 New World라고 제가 애들한테 표현하거든요 그런 세계를 통해서 니네가 이걸 체험을 하면 니네 눈이 정말 to the huge world로 오픈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한국어를 정규 수업으로 개설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노미자 선생님의 노력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학교의 런저 교장 선생님께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정규 수업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인조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아주 난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슬기롭게 노미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교육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을 하고 현재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을 접하게 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고 나보다 더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얼마나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어메이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전율같이 느껴지면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 속에 이렇게 제가 하나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 하나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환경 자체가 감사하죠. 한국어 사랑해요 한국어 사랑해요 한국어 사랑해요 한국어 사랑해요 한국어 사랑해요 한국어 사랑해요